안녕하세요. 대구 점검사입니다. 18K 귀걸이 안전하게 여는 법 알아보겠습니다. 저희가 귀걸이를 판매하다 보면 귀걸이 수리가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. 귀걸이 수리 및 분실 예방에 귀걸이 여는 방법을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잘못된 예로, 첫번째, 그냥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러면 하단 부분이 약해지게 됩니다. 두번째로, 뒷부분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잘 열리지도 않지만, 열리더라도 앞부분이 약해집니다. 그러면 올바르게 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뒷부분을 살짝 눌러주시면 소리와 함께 튼튼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. 귀걸이를 착용하고 계신 상태에서 뒷부분에 홈이 있습니다. 뒷부분 홈 부분에 살짝 눌러주시면 편하게 여실 수 있습니다. 궁금한 점이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